오 귀여워 이걸로 해볼까? 하나 둘 셋 배키야 나와 밥 먹자 밥? 응 음 안 배고픈데 음 안 배고픈데 음 왔어 먹자 음 배 안 고픈데 이따 배고프다 하지 말고 지금 먹어둬 음 배가 안 고픈데 어떻게 먹어 얼씨도 너 어제도 배 안 고프다고 그래서 안 먹고 밤 늦게 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잖아 너 얼굴에 뭐 난다 그러면 알겠어 근데 아 먹을게 하나도 없네 내가 다 싫어하는 것들 뿐이잖아 얘 좀 봐 건강식이야 건강식 얼마나 건강하게 차렸는데 투정하고 있어 참 진짜 하여간 엄마 나가야 되니까 설거지도 좀 해 놓으면 땡큐 예스아 나 위험한 놈 엄마 나갔나? 아 배불러서 먹기 싫은데 안 먹으면 혼날 것 같은데 버리고 먹은 척 해야겠다 내가 싫어하는 오이랑 무말랭이를 버리고 이러면 위장 성공 여긴 지옥? 그래 넌 지옥에 왔다 아이 제가 왜 지옥에? 음식을 함부로 버린 죄? 아 그건 안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렇다고 음식을 버리면서까지 거짓말하는 건 더 나빠 차라리 혼나는 편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혼나는 건 싫은데 음식을 안 먹었다고 혼내는 엄마는 없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지 널 혼내는 게 아니야 앗 그럼 전 어디로 가요? 지옥 급식으로 가라 얍! 으아아아악 우와 나는 천국이 높아 나는 천국에 왔네 여긴 천국이야 우와 신난다 헥헥 갈래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라면과 햇반을 기부했다며 너무 잘했어 저 그냥 엄마가 챙겨준 거 그냥 갖고 간 건데 그럼 저 오늘 천국 급식 온 거예요? 응 천국 급식으로 가라 얍! 우와 천국 급식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있네 뿌 우와 치킨이다 이건 크크크 치킨 크크크 소스에 찍어 먹으면 엄청 바삭할 것 같아 먹어봅시다 헥 치킨은 치킨무랑 먹어야지 치킨무 먹고 치킨을 소스에 찍어서 같이 먹으면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우와 떡볶이다 오늘 잠깐 밥무 타임에 갔자면 나 물어볼 게 있어 로제 떡볶이가 있고 그냥 떡볶이가 있거든 매운 거 둘 중에 어떤 걸 고를 거야? 응 진짜 어렵다 난 매운 걸로 할게 치킨이랑 매운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반성의 조합이지 우와 너무 맛있다 뿌 우와 양갈래 저기서 치킨 먹는다 저거 새로 나온 거라는데 맛있겠다 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급식판에다가 이게 뭐예요 솔직히 어? 이건 진짜 치킨이네 치킨이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나도 치킨 먹는다 양갈래 아! 뭐야 같이 치킨이잖아 저기 보니까 양갈래는 떡볶이도 먹던데 저도 매운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로제보다 지옥엔 매운 거 뭐 없어요? 응 지옥에서도 매운 게 있지 뭔데요? 나와라 매운 먹여 매운 닭발? 으 닭발은 좀 제가 못 먹는 건데 모양만 그렇지 맛있어 못 먹으면 너만 손해지 손해라고? 모양만 보고 안 먹을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먹어본다 손해라고 하니까 으으 닭발 모양 닭발 먹어봤습니다 음 쫀득쫀득해 근데 매워 매워 너무 매우니까 우유 우유 먹어야지 어! 바나나 우유다 에이 이거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스킷이잖아 아 그림에 떡이라니 야야야 우비키 나 바나나에 우유 있는데 너 줄까? 진짜 오 줄어 너 너무 매워 아악 자 받아 하나 둘 셋 어! 받았다 오 빨리 따서 오 매운 게 나아졌다 근데 안 갈래 너 나한테 이렇게 음료수 줘도 돼? 너 마실 거 있어? 난 당연히 있지 뭐냐면 스타벅스 커버름 우와 좋겠다 나는 가짜 밖에 없는데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콜라를 넣어서 여기에 팝핑킨지 콜라맛을 넣으면 더 재밌겠지 이뻐 치킨은 콜라지 치킨 한입 먹고 콜라먹고 얼음에 드는 콜라는 정말 최고 나는 그림에 떡만 있다 이거 봐 구슬 아이스크림도 진짜 같은데 가짜야 내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하 천국엔 구슬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짠 예쁜 색깔 우와 내가 갖고 있는 가짜 아이스크림이랑 색깔도 비슷해 그래서 더 부러워 행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봐 그치 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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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석포석 시키는 느낌이야 너무 신나고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어 잠깐만요 악마 선생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뭐지 저렇게 약올리면서 먹어도 돼요? 그런건 안올나요? 너무 약올라서요 약오른다 너무 신나 재밌다 난 또 그림에 떡이네 맛있다 나한테 녹차 똥카락이 있다니 저번에 이거 핑크로 먹어봤잖아 그때도 맛있었는데 녹차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 우와 녹차 똥카락 맛있겠다 나는 가짠데 이 안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많이 큰게 들어있어 약올라 녹차 맛이 강하고 너무 맛있어 양갈래 너 어떻게 천국가게 됐냐 우리 교회에서 라면이랑 햇반 모금했거든 그거 갖다 줬는데 착하다고 여기 왔어 우와 나도 라면이랑 햇반 낼래 오키님들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주변에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천국 급식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천국이 될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연말을 꿈꾸면 모두가 행복한 연말을 꿈꾸면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함께 한번 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